예전엔 사람들 만나는 게 재미있어 동호회 활동도 많이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노는 것도 재미가 없어졌다. 나도 이제 나이를 먹었다는 게 느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하고 있는 동호회가 하나 있는데 해시라는 러닝 동호회이다. 러닝이라 하기에도 좀 못한 게 뛰다가 힘들면 걸어도 상관없고 중간에 맥주를 마시기도 한다. 오늘은 상반기 결산 겸 201번째 해시를 하는 날이다. 지금까지 7년 정도 해시를 한 것 같은데 지나온 시간만큼 나에겐 애정이 많은 곳이다. 이번엔 평소 해시와는 다르게 게임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처음 해본 것 치고는 나름 재미있었다. 팀을 구성하고 정해진 구역 안에서 글자들을 찾아 문장을 완성하는 것인데 서로 찾은 글자를 뺏고 뺏기고 운동도 되고 은근히 긴장도 되고 서리도 있었다. 조금만 다듬으면 다음엔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그래도 운동만큼은 꾸준히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건강하게 술을 마시기 위해서이다. 오늘도 열심히 운동을 하고 찾아온 곳은 뚱보라는 식당이다. 갈만한 곳을 검색하다가 다 고기서 고기라 그냥 맛있어 보이는 고기를 먹으러 왔다. 초벌하는 것을 보니 괜시리 믿음이 가고 맛있어 보인다. 실내로 들어와 둘러보니 허영만 선생님도 다녀가셨고 TV에도 많이 소개되었을 만큼 맛집인 듯하다. 우리는 메뉴판에서 메인으로 보이는 통고기와 돼지갈비를 4인분씩 시켰다. 다시 보니 제일 중요한 소주 가격을 모르겠다. 5천원인가? 그렇게 민감했던 소주 가격도 이제는 무덤덤해지는 것 같다. 암튼 기본찬들이 많은 건 아니지만 깔끔하게 나오고 갈증이 났던 나는 소매도 깔끔하게 비웠다. 초벌을 한번 한 통고기부터 나왔는데 한입에 먹기 좋게 딱 잘라놓았다. 목살 부위인 듯하며 먹기도 전에 군침부터 도는게 메뚱보 식당인지 알 것 같다. 불이 끝에 있어서 고기를 양옆으로 구워야 하는데 빨리 먹고 싶은 우리는 마음만 급하다. 고기는 두꺼워서 그런지 더 안 구워지는 느낌이 들며 시간이 지날수록 고기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먹기 전에는 퍽퍽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다 구워진 고기는 보기와는 다르게 상당히 부드러우며 씹을 때 흐르는 육즙과 풍미가 입안을 채운다. 허영만 선생님이 왜 여길 다녀갔는지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많은 이유를 알 것 같다. 이가 약한 내 친구도 여기에 데려오면 좋아할 것 같다. 아직 돼지갈비 4인분이 남아있지만 통고기가 맛있어서 4인분을 추가로 더 시켰다. 고기를 올려놓고 소주를 한잔할 때 두부를 큼지막하게 쓸어넣은 된장찌개가 기가 막힌 타이밍에 나왔다. 살짝 매콤하고 얼큰하니 된장찌개는 기본으로 나오며 추가로 시키게 되면 2천원이다. 통고기를 다 먹어갈 때쯤 아까 주문해놓은 돼지갈비가 나왔다. 타지 않게 자주 뒤집어주고 정성 가득 구운 이 돼지갈비는 적당히 달달하고 부드러운 고기도 맛이 있었지만 어디에서 먹어도 맛없기 힘든 메뉴라 여기 온다면 통고기를 먹는게 나을 것 같다. 암튼 돼지갈비도 맛있고 우리는 맛있게 먹고 나왔다. 배도 꺼줄겸 이 일대를 한바퀴 돌았다. 사실 갈 곳을 정하지 못해 더 걸은 것도 있는데 더워서 돌아버리는 줄 알았다. 딱히 생각나는 것도 없고 그냥 간단히 먹을겸 오랜만에 만세노프 쪽으로 왔다. 여기는 여름날의 더운 열기보다 아직도 식을 줄 모르는 사람들의 열기가 더 대단하게 느껴진다. 더운 노상은 발 디딜 틈이었고 시원한 실내에는 그래도 자리가 있어서 앉았다. 간단하게 먹기에는 괜찮아서 간단하게 식혔다. 맥주는 배불러 싫지만 또 더운 여름 시원한 맥주만한 것도 없는 것 같다. 암튼 우리는 식을 줄 모르는 이곳에서 시원한 맥주와 뜨거운 밤을 보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median